지금 차 여태가 이렇게 작은 것도 씨앗이 된답니다 이렇게 쪼개서 해도 씨가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다 잘라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잘라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운 재에다가 묻혀 가지고 놉니다 아주 아주 작은 것도 다 씨가 됩니다 작년에 농사를 잘못해 가지고 좀 늦게라도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늦게 딴 것은 딱딱하지 않고 그래도 씨앗이 된답니다 그래서 놔뒀거든요 짠 이거는 먹고 이거는 젤을 묻혀서 심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큰 거 여기는 좀 작은 거 올라오니까 잘 모를 땐 옆으로 하는 게 또 방법이 겠죠 큰 거 큰 거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에 하나에 화분에 하나씩 사랑하는 거 여기는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양쪽이 다 나와요.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지금 EM세제거든요. EM세제만 살짝 뿌려서 불랍니다. 이게 따뜻하게 해서 눈치기 땡 땡 땡 땡 땡 땡